안녕하세요 J6 원필입니다 오늘은 태양의 노래 뮤지컬 OST를 녹음하러 왔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박자 어색한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 지금 대본을 보고 있습니다 녹음은 잘해? 어..모르겠어요..어떻게 나올지 지금 쉬는 시간이시죠? 네 맞아요 팬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마이데이 분들 태양의 노래에서 나오는 저를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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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태양의 노래에서 하람의 솔로곡 중 하나인 소중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발사 부분을 읽어볼게요. 바보같이 난 몰랐어 네 웃음 뒤에 쓸쓸한 그림자 어떻게 보지 못한 걸까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